자, 티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티크, 자, 티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 다음에 어목 나오면 뭐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뭐 중에 하나. 자, 티크는 뭐 중에 하나냐?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들 중 하나인데 뭐에서? 프로피컬 하드우드에서. 하드우드는 말 그대로 딱딱한 목재. 그래갖고 이걸 한자로 경제라 그래. I자 써갖고 경제. 그래갖고 열대우림의 경제 중 가장 높이 평가를 받는 목재들 중 하나래. 일단 우드자가 들어갔으니까 목재 종류인가 봐. 티크는. 자, It is a native to India, Thailand, Vietnam. 자, Be native to 하면 뭐뭐가 원산지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도, 태국, 베트남이 원산지이래. 자, 그리고 리프 루징 스피시즈입니다. 자, 리프 루징이라고 의미 느껴지지. 나뭇잎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해가 지날 때마다 잎이 한번 움푹 떨어졌다가 또 다시 피어나고 우루 떨어졌다는. 우리 이런 가로수 같은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있니? 그 이파리 넓은 거 플라타너스라 그래갖고 길거리에 플라타너스 진짜 많잖아. 그 플라타너스가 이제 가을되고 겨울되면 잎이 쭉 떨어졌다가 또 여름 되면 다시 쫙 났다 이러잖아. 라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잎이 떨어졌다 났다 하네 나무를 너무 오래 생겼네. 낙엽수라는데 그 낙엽수라는 얘기예요. 미안 쓸데없는 걸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했네. 그것은 낙엽수입니다. 해마다 잎이 쭉 떨어지는 그러한 낙엽수래. 어떠한 낙엽수냐. require. 무엇을 필요로 하는 매년 dry season. 건기를 필요로 하는 낙엽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년 중에 건기가 있어야 되나 봐. 이 건기가 해마다 필요한 낙엽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it is not found. 그것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 true. 여기서는 true가 전형적인이라고 전형적인 열대우림에서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트로피컬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열대우림에서는 살 수 없어. 왜? 열대우림은 날씨가 더워서 건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열대우림에서는 살 수가 없는 나무다. 발견되어지지 않는 나무다. the wood tick. 그 tick라는 목재는 특히나 attractive, 매력적입니다. 그럼 왜 매력적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그 설명이 ing 분사고문으로 나왔네. 분사고문은 당연히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풀어 쓸 수 있겠지. 여기서는 지금 얘들아, tick라는 목재가 매력적인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접속사 뭘 의미로 받을까? because로 받으면 되겠지. 그래갖고 because로 받고 주어는 누구로? 여기서 이승 당연히 the wood tick 받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분사고문에서 ing를 떼주면 돼. 그러면 have라는 동사가 남잖아. 그러면 have를 여기다 그냥 철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it과 switch 시켜갖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절과 cj일치 시켜서 선제 형태 단수, has, or 붙어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럴 줄 알았으면 tick라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좀 찾아볼 거 궁금하다. tick라는 목재는 특히나 매력적인데 왜 그러느냐. 가지고 있대. 뭐를 가지고 있대? 금색 또는 붉은색이 도는 갈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붉은 빛이 띄는 갈색 또는 금색을 띄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매력적인가 봐. tick is strong. tick는 강합니다. 그리고 make it a valid wood 그것이 valid wood 가치 있는 목재로 만들어줍니다. 어디에 있어서? 선박 제조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make 이것도 분사구먼 그 뒤에 나오는 목적을 그 다음 목적 보호였어. 라고 그것을 가치 있는 목재로 만들어줍니다. 뭐하는 데 있어서? 선박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강한 목재다 보니까 나무 같은 거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나. 그리고 for high quality furniture 하니까 고품질의 가구를 위해서도 역시나 사용되어 질 수 있대. 자, one problem with harvesting tick. 문제점도 나오네. harvesting tick 하는 데 있어 갖고 한 가지 문제점은 harvest 하면 우리 추수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잖아. 목재를 추수한다는 건 뭐겠어? 목재를? 그렇지. 벌목한다는 의미겠지. 자, 그 tick라는 목재를 벌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is that,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목재가 너무 댄스하다는 거야. 이게 문제래. 댄스하다는 건 뭐하다는 얘기냐면 밀도가 높은. 밀도가 높다는 건 무슨 의미죠? 말 그대로 밀도가 높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물 같은 데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아, 그렇지. 자, so that. 요거서는 우리 최근에 so that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 여기서는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라는 의미야. 자, 밀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when, 뭐뭐 했을 때 그것이 처음 felt 했을 때 자, felt이라는 단어가 배다라는 의미이 있거든요. 그리고 is felt 하니까 배이다라는 얘기지 그 목재가 배어져서 그것이 뭐하지 않으면 건조되지 않으면 it sinks in water 그것은 물에 싱크를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배자마자 바로 건조를 시켜줘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재가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it cannot be moved out of a forest. 자, 그것은 숲 밖으로 운반되어질 수 없습니다. 모함으로써는 운반되어질 수 없느냐 floating down rivers 함으로써는 그러니까 강에 띄워서는 운반되어질 수 없습니다. only this 뭐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하지 않으면 운반되어질 수 없겠어. 그렇지. 건조되지 않는다면 강에 띄워서 운반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배고 건조를 시켜야지만 강을 통해서 운반을 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지문에 대한 거를 또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한다. 자, price 높이 평가 받는 이라는 게 연약이기 때문에 price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스피시즈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스피시즈하고 얘는 생겨먹은 게 S가 붙어있는 애야. 얘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리콰이어에 S가 빠져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어. 스피시즈가 단수이기 때문에 리콰이어에도 S가 붙어있는 거고 그 목재는 당연히 발견되어지는 존재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태로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분사구무 그 다음에 메이킹도 분사구무 그리고 목적부어가 메이크 다음에 목적부어가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목적부어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됐은 접속사 됐 됐 그 다음에 쏘데 그래서 라는 의미를 갖는 쏘데 그 다음에 베이다 목재는 자기소수로 배울 수 없으니까 배워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얘도 현재 완료 수동태로 나왔네 have pp 그 다음에 또 pp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로 그 다음에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죠. 얘들아 이 unless는 뭐와 같은 의미지? 잘했어. if not 같은 의미지. 혹시 if not 형태로 위에 있는 문장 바꿔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만약에 변형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면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게 고치 그런 고차원적인 문법 물어보는 거 아니고 단순히 고치라는 얘기야.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네들 지금 다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서현이 정답 서현이에게는 선물로 선생님의 사랑을 줄게. 선생님이 애정하는 거 알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 얘네들한테 맨날 unless가 if not의 의미다 그러니까 진짜 얘를 바꿔봐 그랬더니 if not the would have been dried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not not 적절한 위치로 들어가야 돼. 현재 완료 시제인 경우는 have나 head 뒤에 not 붙임으로 세갖고 현재 완료에 부정 형태를 만들어주지. 그러다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를 굳이 내가 써주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거를 그냥 풀듯이 공부하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unless가 나왔다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다음 중 문법 중 틀린 것을 내놓고 짜자자자 했는데 갑자기 if가 돼 있고 밑줄이 딱 쳐져 있으면 어? 나 이거 분명히 이 질문에서 unless 봤는데 틀렸네 이걸 답으로 찍는다고 아니야. if가 나왔으면 뒤에 not이 나와 있는지도 확인해봐. not이 있다면 unless를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꿨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도 지금 분사고문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는 게 나 이거 전부 때 분사고문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아니야. 근데 분사고문인데 접주도 해서 절로 풀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냥 훑어서 보지 말고 면밀하게 봐야 된다. 특히 이런 쉬운 질문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잔소리가 길었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